P.I.C. 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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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잘 하셨고 국립중앙박물관 또 갔다 왔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용산에 용산 대통령도 대통령실 바로 뒤지 그게 국립중앙박물관이군요 아유 부럽습니다 자 그렇게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니까 이제부터 또 열심히 뉴스 갑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은 그냥 뭐 특별히 볼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다운전스 0.05% 하락했고 나스닥은 0.17% S&P500은 0.17% 상승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좀 많이 봤을 만한 지표인 PCE가 나왔었어요 PCE가 나왔는데 PCE가 개인 소비지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지표 물가지표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PCE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이 2.9였으니까 많이 낮아졌네요 2.6이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원 에너지하고 식품가격 뺀 근원 PCE 같은 경우는 3.2% 상승한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2021년 4월 이후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시그널은 좀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좀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미 점도표에서 너무 많은 기대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PCE 지표가 나온 것들이 뭐 추가로 더 그걸 부추기거나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산타가 왔다 간 느낌이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 장에 대해서 좀 다들 뭐 좀 불확실성 불확실성 기대가 별로 없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눈썰매 타고 하는데 그거 갖고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그러시면 눈썰매 정도는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눈썰매가 양극화가 심화된다고요?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유 아 눈썰매장 6천원인가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우리 그때 옛날에 자기 썰매 좀 탔나? 썰매요? 아 그 천 같은 데서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이거 그걸 뭐라 그러지? 썰매 썰매라 그러지? 네 이걸 지치는 거 이제 얼음판에서 네 그렇죠 그렇죠 양쪽이 이렇게 얼음 썰매 얼음 썰매 양쪽 뭉둥이 못 박아갖고 그렇지 야 근데 그것도 있잖아 옛날에 좀 있는 집 애들은 그 스케이트 칼날 있잖아 그걸로 갖고 가는데 우리는 또 그게 없어가지고 보컬 칼날 하셨죠? 그거 아니지 보컬 아니에요? 철사 있잖아 철사 아 철사? 누군 철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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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 성리의 차 엄청나거든 아 그렇죠 이건 거의 뭐 람보르기니랑 그렇지 아 그래가지고 삐악 해도 그거 못 따라가 그런 분들은 쭉쭉 나간다고 그때 하셔서 또 이렇게 팔 튼튼해지셨잖아요 아 팔은 좀 내가 튼튼하지 네 벌리가 한참 하면 팔이 와 나무 이렇게 밑에 거기에다가 철사 딱 박는 거 아닙니까 또 외발도 있었어 외발 아 외발 있죠 외발도 있었어 귀여운 과목을 또 택했는지 저거 모르나봐 본팀은 몰라 아주 딴 거 좀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자 눈썰매야 이제 비밀포대가 이제 우리 사람이죠 양극화 아닙니다 여러분 비료 부대 네 자 그러면 특성 눈썰매장 6천원에 가둥이 카드 가져가면 50% 감면해 준비를 아 그래요? 아 그럼 양극화에 저 밑에 좀 얘기를 하신 건가? 아 저 불쌍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인정 가능 하기가 스키장도 아니니까 첫 번째 뉴스는요 LG경영연구원이 내년도 전망을 발표했는데 다들 기억하실 테지만 LG경영연구원이 올해 경제 전망을 상저하저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비판을 많이 받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늦게 찾아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잘 맞췄었는데 그 내년 경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길래 첫 번째 뉴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2년 연속 1%대 성장할 거다라고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연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1.8%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연간 성장률 추정치 올해 연간 성장률 추정치가 원래 1.3%였으니까 내년에 1.8이면 0.5%포인트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행 내년 전망치가 2.1%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이 2.1% 전망했는데 LG경영연구원은 1.8%를 전망한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수준이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경기 회복세가 조금 반도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게 올라오면서 바닥 짚고 좀 올라오는 모양새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LG경영연구원은 그래서 이 탄력을 받아서 상반기가 1.9% 하반기는 1.7% 그러니까 이 정도 회복세가 고점이고 하반기가 되면 더 낮아질 거다 1.7%보다? 아니요 상반기가 1.9% 1.9%가 이제 상반기 고점 찍는 거고 고점 찍고 하반기는 1.7%로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상고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상고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는 1.5%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0.6% 수출이 2.1% 수입이 0.5%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을 다 밑돌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내용들을 보면 2024년에도 2년 연속 2% 성장률에 미달하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고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 성장률이 그나마라도 1.8% 나오는 게 올해보다 높은 것은 기저효과다 기저효과를 본 게 1.8%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 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전망이고 높은 물가와 금리로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늘어난 재고 부담으로 기업 설비 투자가 부진하며 건설 경기 선행지표 악화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험 표면화 등으로 건설 투자의 역성장이 예상된다 거의 모든 분야가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그럼 물가라도 좀 빨리 잡혀서 매크로에서 통화 정책에 유연성을 주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내년 하반기에 가서야 2%에 진입할 거고 2025년이 돼야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성이 큰 서비스 물가가 쉽게 낮아지지 않고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 요인으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등락이 반복되면서 물가 상승률 하락 속도가 올해보다 느려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보수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LG 경제연구원이? 근데 결국은 올해도 가장 보수적으로 했는데 올해 맞췄어요 LG가요? 네 조영구 박사님 모셔서 얘기 들었잖아요 아 1.3인 조영구 박사님이네요 1.4 얘기한 거의 최초의 아 그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해외 아이비나 국채경우소 이런 데들 다 2% 때부터 시작해서 쭉 낮췄는데 계속 내려갔어요 거기는 작년 10월부터 1.4였거든요 아 그건 제가 알죠 그리고 통화정책 관련해서도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전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해야 된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는 내년 중반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고 한국의 정책금리 인하는 이보다 더 늦고 폭도 미국보다 작을 것이다 이게 금리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느리게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상반기에 1,270원, 하반기에 1,210원까지 낮아지는 데 그칠 것이다 경기 회복은 굉장히 지연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뭐가 맞냐 틀리냐에 대한 것보다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연구 전망도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 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굉장히 좀 내용이 어려운데 이거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 삶에도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인 것 같아서 연장근로 관련한 주 52시간 제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주 52시간 근로라는 것은 법정근로 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루 8시간 초과분을 더하는 것 그러니까 8시간에서 초과분을 더하는 것을 1단위로 할 거냐 아니면 일주일에 40시간 플러스 연장근로로 할 거냐 이게 법적인 해석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원래 법정근로가 40시간이고 연장근로가 12시간인데 12시간이라는 것을 하루 단위로 봐서 이거 오버했냐 아니냐로 볼 거냐 아니면 일주일 통으로 쳐서 12시간 오버한 거로 볼 거냐 그런데 대법원 해석은 주 단위로 봐야 된다라는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는 법을 어떤 부분이 헷갈리는지 제가 숫자표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12시간씩 그러니까 8시간 플러스 연장근로 4시간입니다 주 4일을 했다면 그러면 총 48시간 근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연장근로는 몇 시간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 연장근로가 하루에 4시간씩 했잖아요 4시간 곱하기 4일 16시간이구나 16시간을 연장근로로 했다라는 게 기존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금 48시간 근로를 한 거니까 주에 40시간을 일한 거고 추가로 8시간을 일한 것이다 예를 들어 월화수목은 8시간 플러스 4시간씩 연장근로 했는데 이전까지는 월화수목 이렇게 일을 나흘 동안 했으면 이건 연장근로다 라고 봤는데 연장근로 초과했다고 봤는데 4시간씩 4일이니까 16시간 초과 그런데 금요일 만약에 노는 걸로 치면 그러면 대법 판결은 아니다 금요일까지니까 이건 오버한 거 아니다 금요일은 놀았으니까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 맞나요? 주 40시간은 근로한 거고 8시간은 추가로 한 거니까 그거는 8시간만 연장근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혼란을 줄 수 있냐면 이전에 고용노동부가 그 위에 기존의 해석대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을 뒤집고 대법원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줄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그러면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금만 안 넘기면 하루 연장근로를 몇 시간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냐라는 걸로 노동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또 다른 사용자 측이나 변호사 쪽에서 하는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로시간을 줄 것이고 하는 거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다 그러니까 법이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근로시간은 12시간씩 맞교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경비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12시간 맞교대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전형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는 굉장히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판결이 돼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이 해석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이렇게 해석한 거고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의 근로시간을 생각하는 그런 일반상식이라든지 아니면 노동현장의 분위기와 부합하느냐라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입법을 통해서 해석을 좀 할 필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동안 논의를 잘 못해왔어요 이게 노동계에서도 좀 예민하고 사용자 측에서도 좀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이 해석을 통해서 아까 저기 얘기대로 노동계 얘기대로 그럼 하루 몇 시간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냐 한 20시간씩 일해도 된다는 거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몇 시간 얘기하더라? 22.5시간인가? 네? 하루에? 이런 21.5시간도 된다는 거냐라는 식의 노동계 얘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8시간 근로마다 의무 휴게시간 1시간씩 주도록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 주면 시켜도 된다는 거냐 이런 반발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이 해석에 대한 파급력도 굉장히 좀 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입법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적 논의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예민하고 이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52시간제 이런 거 어떻게 적용할 거냐 때문에 사용자 쪽에서는 회사 망한다 얘기하고 있고 노동자 쪽에서는 과로사로 죽는다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도 그런데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여기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건 앞으로 이거 가지고 소송하면 다 이거에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계속적으로 소송이 이어질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진짜 뭐가 우리의 노동 현장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업종 따라서 좀 다르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어떤 업종들은 노동자 그러니까 근로자분들 스스로가 차라리 앞에 한 3, 4일 몰아서 일하고 나는 금톨실래 이런 걸 더 원하시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육체노동 강도나 이런 것이 좀 심해서 도저히 하루에 뭐 4시간 이상 이렇게 하기는 너무나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는 뭐 이런 업무 특성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개발 조직이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사실 몰아서 몰아서 자기 저거 할 때 쫙 그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좀 쉬고 싶을 때 좀 쉬고 이런 유연함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정프로님 지금 말씀해 주신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사용자 측이나 노동자 쪽 그리고 상황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논의 자체가 다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이런 얘기들까지 다시 수면 위로 올려서 진짜 우리한테 맞는 노동시간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돼야 될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워낙 많은 분들이 적용 대상이기도 하고 또 직접 이해관계가 또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소식도 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이전에 한번 금융감독원에서 핀플루언서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라는 뉴스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2차전지 분야의 종목을 계속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박순혁 작가와 선대인 소장의 집을 금융당국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혐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라는 혐의이고요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이전에 지난 11월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특정 상장 종목을 추천하고 일반 투자자의 매수를 유도한 다음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명 계좌에서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형태를 지적을 하면서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적으로 저지른 범죄권을 두세 건 정도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이복현 원장이 이전에 했었어요 그러면서 온라인을 통해 인기를 얻은 핀플루언서가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시장 교란 행위다 라고 이복현 원장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조사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하나 둘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박순혁 작가가 금양의 홍보이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미공개 정보를 선대인 소장에게 건네고 선대인 소장이 이걸 가지고 한 7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라는 혐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 금양이 콩고에 있는 자본개발회사와 리튬광산개발 MOU를 체결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거를 8월경에 박순혁 작가가 선대인 소장한테 건넸고 선대인 소장은 그때 주식을 사서 콩고 광산개발 관련한 MOU 보도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8만여 주를 사서 7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홍보이사로 재직 중에 있었을 때죠? 예 그리고 이게 뉴스가 나온 다음에 콩고 광산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서 금양 주식은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물론 언제 매도를 했는지는 수사당국이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순혁 작가는 여기에 대해서 SBS하고의 통화에서 알게 된 게 7월에 알게 된 사이인데 한 달 만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정보를 전달해 주겠느냐 MOU 관련한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특정 주식을 좋다고 추천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사라고 부추기고 그리고 결국 본인은 팔아서 한 7억여 원의 어떤 수익을 올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방송이었고 행동이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관계가 어떻게 규명이 됩니까? 앞으로 아 이거는 그 어떻게 정보를 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과 계좌 내역 같은 거는 이미 다 증거를 확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런 거는 이 정보가 전달이 된 거를 좀 어떻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데 사실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경우는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했는지 정확하게 그 정보를 전달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수사당국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 내역 같은 경우는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전산으로 다 거래 내역이 있는 거잖아요 언제 주식을 사서 언제 팔았는지 근데 거래 내역 자체는 그러면은 수사당국이 확인을 했다라는 거니까 선대인 소장은 한 8월달 경에 주식을 샀다라는 거고 그리고 홍보광산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한 10월 이후에 주식을 팔아서 한 7억 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라는 거는 수사당국이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 정보를 이용했느냐에 대한 여부는 당사자들 불러서 또 수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또 들어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올렸더군요 소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잘 해서 소명하고 오해를 풀겠다고 감독원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글로 올렸던 거였었나요 소장이 그리고 그 부분이 그 전에 패스트트랙으로 넘어갈 때 금융감독원에서 이걸 조사한 다음에 이걸 수사를 하는 거는 검찰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보통 일반적인 절차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때 당사자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거 관련한 내용들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으로 보내는 게 제가 그때 취재했을 때는 증거를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를 만약에 부르면 내가 그런 거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구나라는 걸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좀 숨긴다거나 당사자가 증거 숨기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수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의원에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사자를 부르기 전에 먼저 압수수색을 한 그런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나면 당사자들이 해명을 할 건데 현대인 소장 말대로 거기가 오해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수사당국에 가서 수사받을 때 해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